네, 가곡의 밤 이제 가을로 우리 박수와 함께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 가을에 이렇게 있습니다 단풍이 한참 들고 있는데 어느 시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무는 제 자리에 서 있는 채로 천년을 흐르는 강물이다 라고 이렇게 시를 지은 분이 있는데요 저는 음악이 또 그렇게 나무처럼 천년을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월의 음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가을의 향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로 들어가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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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